아니 상점 미쳤나봐 상점 저거 몇 퍼센트지? 어딜 가라 그가 보여요 1개 수업이 5개 1개 2개 1개 1개 2개 2개 공카 다 먹고 나니까 녹아를 주네 펑 아주 좋은 육을 과즙 데오 쇼 쇼 쇼 쇼 쇼 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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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not? 초커... 500원 있는데 상전부터 가야겠다. 핸드 쓰레기 같네. 하지만 핸드가 쓰레기가 좀... 어디는... 쓰레기... 쓰레기 같기 때문이다. 백스... 백스... 드스... 백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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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so... 백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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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치카는 디펙트 방열판 와 주커 방열판 해봐대세요 헐 알 쐈는데 파워즈 좁아 아리굴 얼마나 서운하는거야 와 무빙 전류타격 전류타격도 타격이다 전류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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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반복만 나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심 도위 한 대만 맞추지 그랬니? 이 이펙트야? 이펙트는 아래에 이펙트는 그 상태로 이펙트는 이펙트는 이펙트에 음 정말 에반데 이 추운 날씨에 어랄보단 파트 사고 순수한 NTR은 어떠신가요? 뭐? 따뜻한 지옥에 떨어져요 흡혈경요 창공 트입기 일단 상점 봄에서 제거주 제거 좀 해야겠다 아쉬운건 룬축전기 팔면 팔 돈이 없다는건데 안 팔겠지? 룬축전기만 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걸까요? 또 헉 이슈들 아아 반열판 줄 때는 안먹고 삐사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스크림 510원을 달래. 요가. 요정은 이 일을 기억 못할 것입니다. 죽어서. 아니 저 반복론만 나와. 아니 내 고기가. 아이스크림 510원을 달래. 아이스크림 510원을 달래. 아이스크림 510원을 달래. 아이스크림 510원을 달래. 아니 편향 왜 안 나오는데. 음 거지라이크 게임. 아이스크림 510원을 달래. 소비 한 장 정도? 안쓸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만 써 전기구체 저거 없앨수 없나? 피 빨아야 되는데 안쓸 이유가 없나? 소비에다가 돌리 넣어버릴까? 안쓸 이유가 없나? 소비가 원인이다 소비가 원인이다 소비가 원인이다 소비 하나 어둠의 힘 헬로우 월드 웰컴 투 더 헬로우 월드 반막은 껌이지 아 저 턴에 너무 이상하게 플레이했네 회자 소비만 냅다 갈기면 까마귀 아무것도 못하죠 피나 잔뜩 먹고 가겠습니다 선지 선지 먹고 든든한 디펙트 파워를 쓰지 않고 상대해드리쥬 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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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거 맞지 리펙트야 어둠구체가 방해될 줄은 몰랐는데 소지있다 스토리 못한다 망한거 아님 뭐썼니 뭐썼어 파지직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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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썼는데 파지직이랑 에너지 없는게 좀 치명적인데 이럴때 터보가 맵시 몹시 중요한건데 맵시 맵시도 중요하지 죽어 이즈 쓰레기 캐릭터 맨날 사막에서 죽어 심장의 얘기입니다 심장은 사막에서 항상 죽는다던데 심장의 얘기입니다 심장의 얘기는 심장의 얘기는 이 시각의 얘기는 감사합니다.